아 제가 물론 사진 찍어서 광고도 하는데 유튜브에도 광고를 해서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 앞에 거실이 불을 켜지 않은 상태입니다. 여기가 안방 안방 안방이 이미 장롱이 다 들어가 있고 침대도 최소 퀸 사이즈로 보입니다. 장롱 아주 크게 들어있습니다. 화장실이 이렇게 아 여기는 지금 방 하나 있고 위에 그럼 방 두 개가 아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있구나 이 옷장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가져가시는 거죠? 옵션은 다 없다고 봐야 되고 자연 다 있고 위에도 한번 봐도 돼요? 네, 위에 보셔야 돼요. 위에가 진짜 다 있어. 여기는 약간 방으로 써도 될 것 같고 창고로 써도 될 것 같네요 아래 방에 두 개가 있고 여기 또 여기 또 거실이 여기 방 또 있네 그럼 아래 방 두 개 지금 위에 이렇게 아래 방이 세 개예요? 아니요 이 형아 세 개잖아요 한 방 두 개를 한 방 두 개를